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아들, 딸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와 주신 가족, 친지, 우리 내민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선우야, 선우가 축하해. 너무 예쁘고 멋있다. 선우기를 처음 만났을 때 많이 긴장되고 떨렸었는데 선우기는 덧떨고 있었는데 그때 선우가 옆에서 긴장을 풀어주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자녀들이 평생 함께 갈 때의 비구나. 그때 느꼈어. 사랑스러운 내 딸 선우야. 놀이부터 구름다리 배를 성큼성큼 건너는 딸을 보면 엄마가 건대고 있을 때 우리 딸은 엄마한테 이렇게 말했지 엄마, 놀다 보면 다칠 때도 있죠. 하면서 엄마한테 용기를 줬던 우리 쿨한 딸. 가끔 투성으로 엄마를 긴장시킬 때도 있지만 그것은 엄마한테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주었단다.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봄날. 이제부터는 현우기하고 오선오선 기쁨을 쌓아가면서 너희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것은 늘 항상 서로에게 감사하며 늘 감자를 잊지 않고 살기를 바래. 그래, 너희들에게 앞날을 축복하고 사랑한다.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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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다.